안녕하세요. 헬로우소프트 장건영입니다. 저희 헬로우소프트는 플랫폼 비즈니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업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 뿅연군이라는 곳에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저희 8명 직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 2월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했고 2016년 3월에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헬로우 렌트, 헬로우 렌트란 주거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베트남에서의 최초 B2B 서비스인 어플리케이션이며 플랫폼입니다. 트랭이버 땅의 시트 퀸그러리점에서의 프랑스 tip인 헬로우소프트는 과학에서의 원호욕이 갈아입고 있습니다. оглас한 사장님, cors장에서의 비즈니스업을 극대합니다. 케이스와 아이를 매장에 의해 Azul의 이익은 지역에서의 환호욕을 위해 수여했습니다. 자르침자는 60m2로 문간을 공급하는 식당액에 의해가 상대한 퇴근이 있습니다. 전에 비즈니스장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5천불이야 아 그건 비싸 다른데 껌피카페 의상구소는 3천불입니다 뭐 어딘데? 무슨 서울이야 여기가? 룸 러 랑 따란 유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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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트남의 주거정보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1.8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구요 헬로소프트는 최종 목표인 거대 플랫폼을 제작함으로써 헬로 랜트를 시발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앱 개발자 웹 개발자 웹 디자이너 그리고 학생회장인 총학생회장인 마케터 그리고 대표인 저와 총괄이사인 최진서 이사와 그리고 밖에서 이제 부동산 부동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저희가 부동산 업자들을 광고 유치를 하기 위한 영업 직원 2명 이렇게 총 8편이 있습니다 저희 헬로소프트는 2019년까지 꼭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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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